서브리미널 처음 들어보셨죠?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서브리미널 서브리미널 애드벌타이지먼트 광고가 있어. 서브리미널 애드벌타이지먼트 이거 우리말로 주면 식역화 광고입니다. 여러분들 영화 있죠? 그림을 이렇게 서서히 그려서 쫙 빨리던 게 어때요? 움직이셨을 보이죠? 그게 영화의 원리란 말이야. 하나하나 찍힌 거를 빨리 돌린 게 원래 영화였다. 돌리는 거. 옛날에 보면 필름을 이렇게 쫙 돌죠 이렇게. 옛날에 보면 그게 이제 그 필름을 빨리 돌리는 거야. 그런데 사람의 눈은 1초에 물체가 6번 이상 순간적으로 반짝거리면 연속적인 걸로 봐요. 이해 됐지? 그런데 12프레임이 당연히 우리가 연속으로 보지. 그런데 그 12프레임에서 1프레임을 뺀다 그래서 우리 눈이 인증을 못하는 거야. 내 말 이해 됐지? 그게 서브리미널 애드벌타이지먼트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빼고 거기다 코카콜라 필름을 다 넣는 코카콜라 사진 다 넣어요. 영화 1시간짜리 다. 그러면 영화를 누가 2시간을 영화를 봤어? 내 눈으로는 뭐를 안 봤니? 코카콜라 안 보이겠지?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관객이 90%인가 70%인가 코카콜라 사봤습니다. 이해 돼요? 이게 뭐야? 우리의 직접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거야.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광고입니다. 그게 식역화 광고라고 합니다. 금지 광고입니다. 왜 금지되어야 되나?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죠. 맞잖아.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은 누구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? 자꾸 그게 박히면. 알겠지? 그래서 이거 다음의 효과가 뭐냐? PPL이라고 그러죠. 간접효과. 이런 거 있잖아. 누가 지나가는데 가끔 보면 어? 저 브랜드 막 이런 거 있잖아. 옛날에 도깨비도 너무 심하게 했잖아. 맨날 정반장 나오고 막 이러잖아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지? 스토브리그. 그거 찍을 때도 보면 그거 계속 홍삼 막 주고 이러잖아요. 이런 게 PPL입니다. 그게 효과가 되게 높죠. 옛날에 그 누구야? 전지현하고 김수현하고 나왔던 게 뭐지? 별거된 거 그거 할 때 왜 전지현 드레스 바로 완판됐대잖아. 입은 드레스가. 착각하는 게 전지현이 입으니까 예쁜 거야. 알아야 된다. 솔직히 말지. 그렇지? 우리 있잖아. 영화 정보 시택이 예쁜데 그걸 다 갖고 오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쏘고 오면 안 돼. 그래서 이런 게 서브리미널 엑스포저입니다. 알겠죠? 내가 정장을 안 입잖아. 왜 정장을 안 입겠니? 못 입는 거야. 내가 지금 국사 선생님한테 테러 당했대. 그 선생님 키 크잖아. 그런 분은 정장 입으면 수트 이쁘지. 근데 두 번 당했다. 첫 번째 봐. 바지가 되게 길길래. 야 쌤. 바지 진짜 길다 이랬더니. 쌤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네. 그때 뭐였더라? 아 쌤. 바지가 단이 짤 때. 허리에 맞춰도 단이 짤 때. 100 이런 것입니다. 어저께는 뭐 뱃살 얘기하다가 내가 이랬고 나는 뱃살은 많이 안 왔는데 살이 잘 안 빠지네. 그랬기에는 아 쌤. 그거 원래 나이 쌀이야. 죽여버리고 있었어. 두 번 당했어. 자 어쨌거나 이게 잠재의식에 대한 노출입니다. 네.